안녕하세요.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건물 없이 월 2천만 원 번다의 저자 작가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책이 정말 저는 두 권 보내주셨잖아요, 저한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일단은 가장 경력상에서 좀 특이했던 게 취급 공무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청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취급 공무원을 그만두시고 어떻게 보면 낯설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공무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부터 어떻게, 왜 그만두신 건가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그만뒀어요. 일단은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가 괴롭힘이 조금 심했어요. 그래서 여자 팀장님이셨는데 저만 괴롭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자꾸 일도 힘든데 직장 내 인간관계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수입의 한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 옆에 있는 저보다 일찍 시작하신 선배의 월급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어떤 한계도 느꼈고요. 그런 계기로 일단은 공무원이 너무 하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막상 다른 직업을 하려고 보니까 대안이 많지 않더라고요. 나이도 있었고 또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창업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러면은 뭘 좋아하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친구들이랑 놀면 재밌잖아요. 시간과 한 줄 모르고 재밌는데 회사에서는 직장 동료랑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고 간식도 좀 먹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면 더 능률이 오를 것 같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분위기니까 아, 나 친구랑 같이 하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도 더 잘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출퇴근도 없다고 하고 또 소득도 내가 한 만큼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또 내 지인과 가족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딱 찾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됐어요. 아, 그 이제 공무원이 이제 일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공무원 되게 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 맞아, 맞아. 시즌즈곡 어떤 업무를 하셨고 뭐 하루 일괄할까요? 어떻게 되셨는지 소개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공무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신규 공무원 연수를 갔었는데 저 빼고 다 구급 공무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서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무슨 일을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해산밥을 주는 게 일이에요. 해산밥이요? 네, 해산밥을 만들어서 해삼이 죽지 않게 관리를 하는 게 일인 분도 있고 또 보통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사무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저기 땅끝마을 아니면 섬에서 거기서 그냥 서로 두 명이서 이 교대를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당직? 이러면서 24시간 근무를 둘이서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공무원이 일단 존재를 하고요. 제가 맡았던 업무는 투자유치 업무였어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 업무였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나라의 땅을 외국 기업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도 짓고 회사도 설립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출장도 가서 우리 이렇게 멋있게 너희한테 해줄 수 있어라고 PPT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유치도 하는 그런 업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해외 출장을 가요.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중국, 일본도 가는데 그래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또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도 만들고 또 우리나라부터 소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기후, 인구, 소득 수준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장을 지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그래서 제가 맡은 업무는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유치를 맡았었어요. 그럼 그게 일이 엄청나게 많았나요? 일이 많다기보다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기업이 와서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날은 교육기관 어떤 날은 의료기관 또 어떤 날은 볼트, 너트를 만드는 데서 어떤 날은 화장품 어떤 날은 자동차 부품 어떤 날은 광산 그래서 이게 업무의 그런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영어도 예를 들면 일상회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직, 한글로도 어떤 부품이 영어로 뭔지를 모르는 약간 이런 공부를 전문 분야를 계속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해요. 실적과 공무원이긴 한데 실적과 연관이 있는 부석이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이를 예를 들면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성과급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서로 주어진 자원 안에서 이 친구가 작게 받아야 제가 많이 받고 똑같이 행복할 수 없는 약간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공무원을 하면서 그리고 제 옆에 이제 계장님이 30년이라셨나?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걸 보면서 혼자만 일하는 느낌? 저는 일이 되게 많은데 월급은 작고 이분은 오래 일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예를 들면 어느 직장이나 존재하잖아요.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은 존재를 하는데 안 하니까 더 업무를 안 주고 못 하니까 그냥 약간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본인만 모르시는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사무실을 쭉 보는데 롤모델이 없는 거예요. 제가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하고 30년을 일하면 여기 같은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다 선배잖아요. 제가 그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모습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보통 월급이 굉장히 작아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정말 딱 먹고 살 만큼만 제 기준에서는 주더라고요. 제가 뭐 명품백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외제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마음껏 간다든지 이런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절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에 대한 결핍이 있더라고요. 20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경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가치 동료들 전 직장 동료들도 자녀 결혼 또는 본인 결혼 아니면 이제는 애사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금도 해야 되니까 월급에서 100만 원 정도 적금을 넣고 남은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카드값을 내고 나면 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제가 빚을 내서 그 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나는 왜 맨날 열심히 일하는데 사이버 머니처럼 통장에서 돈이 있을 틈이 없이 스쳐서 빠져나가고 고작 모아지는 돈은 1년에 제가 83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또 2년 모음이 2천만 원, 3년 모음 3천만 원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0년이면 1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대안은 더 일하는 거 그럼 추가로 공무원은 또 경업이 안 돼요. 네. 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보통 대부분 남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여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할 때가 되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요. 대출은 잘 돼요. 그러면 결혼할 때 30년 납으로 대출을 받아서 네.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갚으면 저희 부장님 나이가 되잖아요. 네. 그럼 부장님은 빚을 다 갚았지만 또 자녀 집을 해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또 모으신 퇴직금을 또 다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연금으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빚을 지는 인생을 사네? 이러면서 또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일이 즐겁거나 계속 일한다고 해서 재밌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저는 제 인생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30년을 살기에는 뭘 위해서? 연금을 위해서. 그 나오는 연금 200, 300만 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뭔가 다른 더 재밌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됐어요. 그러면은 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이 몇 살 때에서 몇 살까지 몇 년이었던 거예요? 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은 짧아요.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달째부터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3개월째부터 퇴사를 심각하게 고려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못 버티고 그만뒀다라는 인식을 주기가 싫어서 정말 속으로는 힘들었는데 참았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 등짝스레 직감이잖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그냥 복에 겨운 소리처럼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힘든데 하루하루 너무 출근하기가 싫어서 약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이대로 자동차 운전을 출근을 하다가 이대로 사고가 나면 출근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가기 싫은 아이 마음처럼 그래서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나 진짜 너무 지금 힘드니까 같이 만나줘라 이러면서 친구들이 그때 같이 혼자 안 내버려주려고 같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그랬거든요. 퇴근을 할 때도 근데 또 퇴근도 6시에 못해요. 제가 6시 15분 이때쯤에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면 너 미쳤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미쳤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을 말을 못하니까 제가 화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거를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문화가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꽉 맞춰진 교율이 저랑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모르고 공무원을 하신 거예요? 네. 모르고 했어요. 저는 진짜 9 to 6 이거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저도 작가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냥 편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그냥 컴퓨터만 하는 사람이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정말 약간 미생 같은 그런 경쟁 사회, 그 다음에 치열함 또는 뭐 그런 게 사회 생활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그 생각과는 큰 차이를 알게 되고 네. 알게 되었고 그때 제가 상담했던 작가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좀 에세이 쓰시고 시 쓰시고 약간 마음이 열려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네가 삭 어떻게 제가 막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만두라고. 그렇게 힘들면은 약간 암에 걸릴 것처럼. 아 뭔지 아는. 혹시 이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조여와요. 네. 조여오면서 갑자기 숨이 안 서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가스알명수를 체한 줄 알고 가스알명수를 계속 싸서 먹었는데 얼마 전에 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저한테 이제 아파서 모임을 못 오겠대요. 그래서 어디가 아픈데? 이래서 자기도 병원 갔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자꾸 가슴이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스트레스야. 그거 해결할 수 있는데 퇴사를 해야지만 해결이 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했거든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스트레스예요. 그게.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내가. 왜냐하면 제가 해결을 해보려고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저 혼자임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행복한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았고. 정말 딱 200만 원만 벌면 최저생계비라고 생각했거든요. 200만 원만 벌면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계속 찾아보게 되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이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찾아보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에게 근데 이거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벌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럼 이제 1개월 차에 내가 이제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고. 한 12개월 정도 1년 정도 일을 하신 거잖아요. 11개월 동안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기억은 안 나요. 이게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라서 약간 삭제가 된 부분도 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업무적인 부분은 솔직히 힘들어도 그냥 하면 되니까 했는데 인간관계적인 부분은 지금 같은 멘탈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활이 처음이었고 아무도 나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위기일까에 대해서 눈치를 계속 보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게 되고 되게 내가 아닌 삶을 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고 또 그냥 정말 돈을 위해서 다니게 되는 직장생활이 되어버리니까 되게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을 하더라도 내가 사회에 보탬이 된다거나 뭔가 어떤 일을 해낸다거나 이런 성취감과 즐거움이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껍데기처럼 다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좀 성취감도 느끼고 성장하는 느낌도 느끼고 좀 보람 있는 기분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혼자 결심하시고 다른 일을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나요? 찾아봤어요. 일단은 제가 받는 월급만큼 아니면 그것만큼은 못 받더라도 당연히 더 받으면 좋지만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그냥 자격증만 있지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었고 근데 제가 그만둔 교사 일을 또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제가 교사 일을 그만둔 이유가 더 이상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처럼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약간 그냥 내가 시간을 때워야 되는 직장으로 보이고 5년이 넘으니까 그래서 아 그만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할 수 없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과외 근데 과외를 하려고 해도 다시 사람을 모아야 되고 또 어느 할 수 있는 영업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본금이 투자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선뜻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이력서를 쓰자니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또 이력서를 써도 뽑아주는 데가 없고 딱히 경력이 없어. 그렇다 보니까 되게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원하는 곳은 없구나. 그러면은 뭐 세일즈나 아니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도 경력이 필요해요. 그 노하우가 필요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하고 있는 네트워킹 사업을 언제 만나신 거예요?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소비자로 제품을 쓰다가 사업으로 전향을 한 케이스인데 2년 정도는 소비자로 썼어요. 그땐 직업이 있었고 나름 프라이드도 있어서 이걸 판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냥 제가 소비생활만 하고 있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걸 해야겠다 결심하시고 이제 공무원 그만두신 거잖아요? 바로 그만두진 않았어요. 저도 아무 소득 없이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진 않고 공무원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직업을 구해놓고 다른 직업을 구해놓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일을 조금 배우면서 그러고 나서 그만두죠.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만두고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공무원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이제 통해서 뭐 소득을 만들어 두시고 같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바로 그만둬버리면 제가 또 마음이 조급하고 한 번도 이렇게 그냥 프리랜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단계별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공무원 그만둔다고 하셨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그만둔다고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고요. 제가 몰래 이제 다른 직장을 구해놓고 그만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네. 몰래 그만뒀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한 달 동안 사직서를 이제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그때는 되게 행복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던질 수 있으니까 마음을 이미 먹었으니까 직장을 그때 굉장히 행복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치를 보지 않으니까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 어차피 나갈 거니까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좀 약간 그때부터 자유를 느꼈어요. 그러면 그 어쨌거나 사직 이사를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공직 선배랄까? 동료랄까? 반응은 어땠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딱 한 명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사표는 어떻게 쓰면 되냐? 그랬더니 이제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한 2주 전에 내면 될걸? 이래서 아 그래? 라고 2주 전에 냈는데 실은 한 달도 전에 내야 돼요. 공무원은 뭐 그만둘 때 비리 조사 같은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무도 공무원을 그만둬 적이 없잖아요. 그러게 되시죠. 설레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빨리 좀 퇴사 처리를 해줘라.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퇴사가 됐어요. 그럼 그걸 이제 냈을 때 주변 반응 없었나요? 이제 미리 그럼 얘기를 하지. 왜 이런 극사적인 선택을 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미 그런 거 왜 아시나? 왜 이혼할 때 위자료도 안 받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종료된 거죠. 네. 그래서 아니 난 돈도 필요 없고 그냥 나가겠다 뭐 이런 마음. 저도 부서 이동도 필요 없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나가고 싶다. 약간 이 정도 마음 상태까지 간 거고 제가 이제 사표를 딱 낸다고 했을 때 제 옆에 계시던 계장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 사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너는 공무원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공무원과 맞지 않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 못 쓴다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했고 조용히 저보다 늦게 들어온 구급 신입이 있었어요. 연습 기간 같은 거였는데 항상 검정색 정장을 입고 다니고 밥을 혼자 먹어요.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자꾸 체하니까 조용히 혼자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자기도 대안이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고 이러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저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힘내라고 잘 버티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 공무원 그만둘 때 좀 그래도 공직이라는 게 장점도 꽤 있잖아요. 맞아요. 좀 미련이 남는다거나 아쉬움 이런 거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출이 공무원 땐 되게 잘 됐거든요. 신용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신용이 재산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나와보니까 직장 생활에서 받던 혜택을 하나도 못 받더라고요. 대출이나 아니면 은행 거래나 카드 발급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몰랐어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굉장히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지금 돈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네트워크 사업을 같이 좀 병행을 하신 거고 주변한테 내가 공무원 그만두고 네트워크 사업한다 이런 걸 말씀하는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반응도 어땠어요? 다 말렸죠. 아마 거의 100%가 그냥 공무원이 낫지 않아?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매번 똑같은 얘기로 설득을 하고 다녔죠. 그럼 이제 네트워크 뭐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혔을 때는 주변에 반응은 어땠어요? 일단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점을 걱정하시는 거죠? 너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냐 시집도 안 갔는데 직업도 없고 그나마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시집을 갈 수 있는 어떤 네임벨류가 높았을 텐데 이제 어떡하냐라는 걱정 그리고 약간 피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냥 뭐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저를 만나는 것만으로 혼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 느낌이 있잖아요. 피하거나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 말투를 하셔서 왜지? 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내가 약간 이런 일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부담을 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작가님은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선입견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건 전혀 없으셨나요? 있었어요. 있었죠. 있었는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소비자로서 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솔직히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장점만 바라봤죠. 출퇴근이 없고 좋았어요. 그리고 소득을 무한대로 벌 수 있고 잘되면 돈도 많이 벌고 제품이 좋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힘들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것도 딱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어요. 무언가를 열심히 할 자신은 있었는데 좀 재밌게 하고 싶었어요. 일단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이제 다단계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유사하면서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거든요. 이 두 개 같은 단어인가요? 영어랑 한국어라고 보시면 아 그렇죠. 그럼 똑같은 거에요? 사실상? 네네. 영어랑 한국어라고 보시면 이제 가장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선입견은 보통 매스컴이나 영화에서 정말 몇 십 년 전에 일어났던 큰 사건들 때문에 무지해서 약간 되게 굉장히 저렴한 재화를 비싸게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불필요한 제품을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서 이제 매스컴을 타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안 좋은 인식으로 남아있는데 실은 저는 새로운 유통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연예인들이 광고를 해서 돈을 벌 듯이 이것도 우리가 서로 광고를 해서 수익금을 광고를 한 사람에게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책에서 좀 처음 봤던 게 이게 불법과 합법이 있나요? 그럼요. 어떤 기준이에요 그게? 일단은 제가 작가님한테 어? 이거를 굉장히 돈을 많이 돌려주는 구조로 이득이 굉장히 많은 구조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에게 쫙 얘기를 해서 돈을 쫙 많이 끌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돈을 많이 준다라고 사람들을 유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확한 보상 플랜을 설명해 주지 않고 일단은 그런 돈을 많이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다거나 정확한 환불 규정이나 그런 수익구조의 체계 없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긍정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오히려 그런 불법 다단계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법이 제정이 돼서 국가산화기관의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그런 국가기관의 조합이 있어요. 공제조합에 등록을 한 회사만 합법으로 인정을 해주고 수당의 35%까지만 받을 수 있게끔 제정이 돼 있고요. 이제 그런 거기에 가입될 수 있는 합법적인 회사의 설립 조건이 있어요.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수익구조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불 규정도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이런 곳은 그냥 굉장히 안전한 회사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충분히 온라인에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합법적인 회사라면 나한테 아무리 큰 보상체계가 35%까지인가요? 네네. 넘어가면 이제 불법인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합법적인 게 그 등록된 업체 맞나요? 합법적인 게? 네.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많은가요? 네. 많아요. 지금 평균 한 150개 150여 개 정도가 이제 합법적인 회사고요. 네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입소문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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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하지 않고 구정 광고를 해서 소비자층을 늘리고 또 소득을 발생시켜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같이 돌려주고 있죠. 소득은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주변에서 뭐 누군가가 너 네트워크 마케팅 뭐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하면은 그럼 이건 대부분 합법으로 생각해도 되나요? 어떻게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알아보셔야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회사를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또 나쁘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에어비앤비나 쿠팡이나 뭔가 어 나 이거 좋다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링크 보내줘 라고 해서 어떤 추천한 친구에게 포인트를 돌려주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냥 뭐 인터넷을 보면은 인터넷을 볼 수 있는 거죠? 업체들은? 그럼요. 보면 가장 확실하겠지만 그냥 저는 이제 불법 다단계 업체가 얼마 많은지를 이제 체감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냥 누군가 A라는 사람이 뭐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열의 몇 개가 불법이 열의 몇 개가 합법인 거예요. 대략 느낌적으로 그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불법이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면 어 여기 갔는데 이렇게 하면 너한테 되게 많이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물건을 샀는데 70만 원을 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약간 그냥 쉽게 어 되게 이득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고 일정 금액 이상을 돌려주는 행위는 일단은 빨리 없어질 수 있어요. 그냥 돈을 일단은 쫙 모으고 네 네 네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또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돼서 특히 물건이 없는 재화가 없는 투자를 하신다거나 네 네 네 요즘에 뭐 용도 사고 팔고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는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장점만 얘기하면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전달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해가 나중에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천을 받으셨거나 뭐 물건이 없는 재화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35%가 일단은 체감적으로 가장 쉽게 식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뭐 몇 번 이제 뭐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이 보상 체계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다기보다는 이게 회사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은 다 뭐 네트워크 회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마다 규칙이 다르듯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의 그런 수익 체계나 아니면은 본인이 자신 있는 제품이나 그래서 써보고 좋은 제품 내가 써보고 정말 신뢰가 가고 좋으니까 누구한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상 체계도 내가 일을 해보니 돈을 많이 벌었다. 또는 직장 다니는 것보다 내가 이걸 해보니 더 좋더라. 라고 해서 소개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제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이렇게 이제 세 분류로 이제 판매 방식인가요? 네. 이거는 그럼 작가님의 회사의 그 방식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트워크 회사들의 그냥 전형적인 방법인가요? 네트워크 회사들이라기보다는 그냥 유통구조예요. 유통구조. 유통구조인데 사람들이 다단계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3단계 이상이 다단계거든요. 그래서 피하기 위해서 후원 방판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문 판매는 옛날에 왜 화장품 파시던 그 분들 계셨잖아요. 아무래 버시팩이나 모으는 거예요. 마진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만 원에 팔았는데 오천 원이 마진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고 후원 방문 판매는 이게 한 명만 팔다 보면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내가 누군가를 리크루팅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판매할 판매사원을 리크루팅을 한 다음에 약간 팀이네요. 네. 팀으로 여기 2단계까지 그런데 이제 또 3단계가 실은 3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냥 후원 수당이 무제한. 네. 그래서 실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게 뭐 100단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또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달라요. 네. 몇 단계까지인지 거의 무제한인데 뭐 100단계까지 100대까지인지 뭐 몇 대까지인지 이거는 전부 다 회사마다 규정이 달라요. 그러면 작가님이 책 제목에 월 2천만 원을 번다 하셨잖아요. 네. 일단 이거 사실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맞나요? 일단?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하신 지 한 5년 되셨나요? 5년?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한 공무원 그만두고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안에 이렇게 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도 맞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에서 보상 플랜 연구해서 제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가능한 이유는 또 그렇게 벌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었고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벌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벌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시작해서 시간 차이지 벌 수 있는데 또 어떤 성공이든 마찬가지잖아요. 다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작가님이 어쨌건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5년 동안 해가지고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이 들 텐데 작가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든지 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벌었던 건 아니고요. 정말 30만 원도 벌었다가 50만 원도 벌었다가 150, 300, 450 이렇게 그냥 쭉쭉 올라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폭이 처음부터 크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5년이면 4년 차 이상 때 벌기 시작해서 유지를 하는 건데 더 빨리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좀 안정적인 소득을 원했고 제가 이렇게 벌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어떤 시압뿌리기 그냥 꾸준히 뭔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과가 있었고 저는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저는 성공도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성공했다라는 기준도 본인이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반복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할 때까지 예를 들면 기후제가 비가 올 때까지 지내서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직장처럼 한 달에 200만 원을 벌려고 생각을 하시면 처음에 힘드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딱 정확하게 그 돈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시면 물론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지만 이게 뭐 처음부터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약간 저도 멘붕이 오더라고요. 어떤 달은 5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어떤 달은 0원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조금 힘드시고 약간 사업가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면 직원들은 늦게 출근하거나 정시에 출근하지만 사장님들은 솔직히 더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좀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면 훨씬 빠르게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소득의 변화가 초창기에는 30만 원 벌 때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바닥을 기다가 어떤 계기로 한 번 점프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카드 뽑기를 할 때 거기 안에서 제가 조커를 뽑으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번만 해도 뽑고 어떤 사람은 카드 끝까지 나가도 못 뽑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노력도 필요하고 운도 필요하고 그래서 누군가는 빨리 잘 될 수 있지만 누군가는 또 늦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 맞춰서 상담도 받으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약간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도와주는 구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같이 잘 되는 구조라서 그래서 물어보시고 상담 잘 받으시고 하시면 돼서 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서 똑같은 회사지만 누구를 만나서 같이 일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씨앗을 뿌린다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작가님을 만나서 리크루팅을 하거나 사업 전달을 했지만 바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치만 이 사람은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안녕 이게 아니라 계속 만남을 가지고 사업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작가님이 안 하시더라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시면 그냥 언젠가는 잘 되시지 않을까요? 그럼 작가님이 이제 그런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네, 네, 네. 지금도 뿌리고 계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인연이 됐다고 할까요? 뭐 인연이란 게 꼭 팀이 됐다는 게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인연이 뭐 한 번 소개하고 이런 점도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돼요, 숫자가? 숫자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숫자가 주면 난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네, 숫자는 한 번도 셀 본 적이 없고요.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이게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 지인들이 다 그냥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내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내 지인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인한테 막 리크루팅을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을 하시지 마시고 지인을 플랫폼으로 해서 정말 그냥 같이 이런 사업을 좋아하고 저랑 취향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조금 찾아낸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밀접하게 그냥 뭐 수익을 쉐어한다고 할까? 뭐 아까 그 몇 단계 몇 단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출 일부를 이제 나눠 갖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에요? 작가님이, 작가님 상황은. 아, 이게 다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나눠 가지는 수익 구조가? 근데 저희는 회사 전체 매출을 나눠가죠. 아, 그렇구나. 네, 전체 매출을 일정 기준 이상을 맞추신 분들끼리 다 나눠가져서 M분의 1로. 아, 이건 이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 팀의 몇 프로를 나눠가지는 회사도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 전체 수익을 나눠가져서 조금 받아가는 게 더 많은 편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 구조를 확인을 꼭 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그러네요. 네, 그런 걸 찾으셔야 되는데 초보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냥 숫자로 50%, 70% 이렇게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깊이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나서 뛰어드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기본적인 세일즈 스킬에다가 그 회사의 보상 플랜을 얼마차 활용하는가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과 백만 원을 벌고 싶은 사람의 목표나 전략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무조건 다 똑같이 해서 될 때까지 그냥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50만 원 벌고 싶은데 하루 만에 벌었어. 그럼 나머지는 놀 수 있잖아요. 그 대신에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면 되고 저처럼 돈이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그만큼 계획을 짜서 더 열심히 팀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제가 더 뛴다거나 해서 제가 원하는 페이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잠깐 씨앗을 열심히 뿌리시니까 진짜 처음 본 사람한테 이런 사업도 소개하고 얘기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책에서 이제 초면인 사람과 잘 대화하는 뭐 세 가지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말을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왜 이러면서 조금 대면 대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지 않아야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칭찬을 많이 해요. 장점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장점, 딱 눈에 보이는 장점.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니면 헤어스타일이 진짜 예쁘세요. 라든지 여자분들은 악세사리 차시잖아요. 귀걸이가 진짜 예뻐요. 어디서 사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칭찬. 그리고 칭찬을 하실 때는 제가 예전에 키가 되게 크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짜 너무 키 크세요. 저는 키가 작으니까 부러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키 커요. 이러면서 듣기 좋은 말도 본인은 매번 들으니까 스트레스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들어봤을 법한 칭찬을 찾아서 해주면 또 더 감동적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 보이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좀 신경 써서 나왔으면 어 근데 지난번보다 여기 되게 살이 빼셨나 봐요. 되게 더 날씬해 보이세요. 호리가 지난번에 이만해 이만해지셨어요. 뭐 이러면 본인이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를 칭찬받은 것 같아서 더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제품 테스트도 하거든요. 어 근데 좋죠? 뭔가 이러면 네 아니요로밖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오픈형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대답을 네 아니요가 아닌 대답으로 할 수 있는 거. 진짜 정말 간단하게는 어 그리고 웬만하면 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어 되게 피부 부드러우시죠? 그럼 보통 대부분 네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어 그러면 돈 벌면 이 돈 제일 처음에 월급 받아서 어디다 쓰고 싶으세요? 라든지 이런 질문을 하면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 번 더 뭔가 생각하게 되고 꿈꾸게 되니까 또 더 친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아 너무 좋아요. 안녕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 저희가 그래도 뭔가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막 비싸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아 아니 그게 이게 되게 이래서 비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아 공감을 해주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품을 써보시면 피부가 진짜 병원 간 것보다 더 예뻐가지고 이거를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공감을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싫은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그 상대방을 배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의도 있으면서 배려도 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공감을 하시고 처음에는 방어벽을 치셨던 분들도 나중에는 이제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뭐 미팅을 해서 뭐 물건을 한번 뭐 시제품을 보여드리고 하면은 그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몇 퍼센트예요? 10번 하면 몇 번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나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도 있고 또 일반 초보분들 보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100%는 아닌데 10명 중에 몇 명 정도? 10명 중에 8명? 이야 만나면 사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산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항상 경제적 자유를 꿈꾸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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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어하고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대부분 디테일한 꿈이 다르지만 좋은 집 좋은 차 가족들과의 여행 또는 돈 벌어서 가족들한테 용돈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전원주택을 사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다른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또 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듯이 선입견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못하거나 아니면 되게 힘들게 또 노동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배워서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다면 노동을 줄이고 조금 더 재밌게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작조차 안 해버리면 어떤 일인지도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력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대부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이나 안 좋은 거 먼저 생각하세요. 예전에 다단계를 우리 이모가 했는데 망했다 뭐했다 이런 안 좋은 생각만 하시니까 조금 대화가 단절되고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잘 된 사람도 있는데 잘 된 케이스를 보지 않으시고 안 좋은 케이스를 먼저 보시니까 또 안 좋은 사람도 일부거든요. 또 잘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제 책을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인식이 바뀌시고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조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설득이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분들 설득이 완전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또 접하시면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게 제 혼자임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여러 명의 생각을 듣고 또 저희가 사업설명회나 행사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조금씩 조금씩 바뀌시더라고요. 그 책에서 SNS에서 본 한 장의 사진 이야기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게 젊은 여학생이 대중들이 울면서 소리치고 있는 사진? 네. 이게 저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캡처가 된 부분을 봤는데 그날 아침에 동생이랑 싸울 때요 신발 때문에 근데 이제 그날 동생이 사고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만 미래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오늘 먹고 오늘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었는데 저도 직장생활을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그냥 계속 참고 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 첫 번째 책이 세상에 지지 않을 용기예요. 내가 그냥 조금 힘들어도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시작으로 그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완전히 직장을 그만둬라 이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본인의 꿈을 위해서 생각하시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사는 게 너무 계속 지치시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꿈이 와야 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라는 대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소중한 인생인데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잠깐 짬을 내서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그냥 삶을 좋아하고 어떻게 나중에 살고 싶고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작가님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계신 건가요? 네. 전 제가 살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자유더라고요. 자유. 자유. 제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전 진짜 꿈이었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동시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수익도 있고 또 여행을 가서도 인터넷만 되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도 크루즈 여행을 떠나요. 아 진짜요? 네네. 지난달에도 갔다 왔는데 네네네. 제 목표를 빨리 마치고 저에 대한 보상으로 제가 이제 내일 떠나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하고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노는데도 수입이 더 늘어나요. 제가 열심히 일할 때보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책 제목이 월 2000이잖아요. 네네. 이게 어쨌거나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2000이상인가요? 최근에 뭐 지금 2000이상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저희는 막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맞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럼 이제 뭐 책에 써있는 대로 2000만 원 번다고 했을 때 어떤 하루 일과를 세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매일매일 실은 달라요.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 출근이 없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모닝 루틴을 해요.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또 운동도 하고 정말 1분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나서 제 하루 일과를 접고 미팅이 있으면 미팅을 가고 또 저희가 사업 설명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럼 또 본사로 출근해서 사업 설명도 하고 호속 미팅도 하고 또 개인 일정도 보고 그게 다예요. 이제 그 작가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전 극과 극인 것 같거든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완전히 프리댄서의 시대로 뛰어드신 거잖아요. 그렇게 삶을 좀 바꾸셨는데 인생을 바꾸려면 이제 세 가지를 바꿔야 된다. 네 맞아요. 어떤 걸 바꿔야 되나요? 이것도 제가 옛날에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인생을 바꾸려면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대요. 사는 곳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읽고 있는 책 근데 이것도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곳을 바꿔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게 큰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을 바꿨더니 진짜 많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방에 살다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만나는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이 자리에 있고 1년 안에 책도 3권을 쓰고 그렇게 지금 또 더 잘 되기 위해서 작가님도 만나고 또 많은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그 이제 사는 곳을 바꾸니까 두 가지를 얻게 되셨다고 책에서 써주셨는데 뭐가 대체 얻어진 건가요? 일단은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는 모임을 나가볼까 아니면 운동하는 모임을 나가볼까 아니면은 독서 모임을 나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분당에 있는 책쓰기 모임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SNS로 인연이 된 권마담님이 제 SNS 친구였는데 그냥 지금 작가가 될 생각은 없었고 막연하게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작가가 나중에 될 건데 무슨 책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로 한번 놀러와라 라고 하셔서 근데 마침 너무 가까운 거예요. 분당이랑 그래서 10분 거리 그럼 제가 한번 갈게요. 하고 갔는데 이제 책이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책쓰기 양성협회라는 곳에 가서 제가 또 보니까 작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하면서 빠르게 작가가 됐고 한 권을 쓰다 보니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권의 책을 1년에 쓰고 또 책을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유튜브로 또 책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동기부여를 해주고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고 이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또 책을 쓰고 이렇게 위치가 바뀌니까 모든 게 훨씬 쉬워지더라고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위치를 바꾸니까 수익이 제가 직장 다닐 때보다 제가 10배가 넘는 수익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막연하고 그렇죠. 막연하죠. 너니까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놓으시고 물어보시고 도전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지 경제적인 파이프라인이 요즘에 하나 갖고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루트로 파이프라인을 열어놓으셔야지 월급을 500만 원을 받지 마시고 50, 50, 50, 50 10개를 받으면 500이잖아요. 그걸 조금조금씩 만들어 놓으시면 어느 순간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면 경제적 자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하시고 또 행동도 하시고 그 책에 두 개의 떡 반찬통 실험이 있는데 직접 하신 건가요? 네. 제가 호기심이 네. 이거 어떤 실험이었죠? 호기심이 많아요. 근데 말해도 에너지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제가 책에서. 예를 들면 제가 작가님한테 나쁜 말이지만 얘 멍청아!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작가님 너무 잘생겼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남자 중에 작가님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에너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이렇게 종이에 붙여놨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마침 떡을 먹다 남은 게 있어서 양쪽 통에 넣어놔서 정말 그냥 기대도 안 하고 사랑해 하나는 붙여놓고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보니까 진짜 하얀색 곰팡이, 까만색 곰팡이가 피어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네. 진짜로요. 그래서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믿게 됐어요. 제가 에너지를. 그래서 좋은 생각만 하려고 노력해요. 억지로. 이게 유사 실험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콩나물 뭐 했는데 그런. 그리고 물도 화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똑같이 줘도 화분이 다르게 자라고. 진짜 해보셨다니까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텐데 별의별 사람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 알게 된 점? 느낀 점? 혹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줘도 일단은 부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안 되는 생각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부정적인 사람을 조금 몰래 피해요. 네. 긍정적인 사람들만 만나려고 하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저도 에너지를 더 투자했을 때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작가님은 이제 수익이 5년 만에? 5년 정도 걸려서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자가 되는 빠른 방법은 전 부자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마 주변에 내 주변에 누가 가장 부자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보통 제 친구들은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야, 네가 제일 부자하면 어떻게 너 부자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좀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을 좀 차단하는 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분들이 보면 차단을 못해서 늘 끌려다녀요. 끌려다니고 본인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시간에 차라리 요즘엔 좋은 유튜브도 너무 많잖아요. 작가님 유튜브도 너무 좋고 이런 좋은 거를 자꾸 들으시고 또 내가 관심 분야, 내 개발하기 위해서 돈 공부도 하시고 또 저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생각? 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절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꿈꾸는 삶을 계속 생각하시고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부자가 되는 거지 저는 우연하게 이렇게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자들을 만나보고 또 부자가 쓴 책을 많이 읽고 하면서 얻은 거는 정말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부자 없고요. 게으른 부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싫어하는 부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자의 공통점을 잘 파악하시고 그냥 아주 사소한 것부터 따라 하시면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작가님 원래부터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나요?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는데 약간 이제 현실에 찌뜨면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부정적이다 보니까 저도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70배가 강력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있으면서 저도 자꾸 부정이 옮으니까 제가 이거를 차단한 거죠.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만 받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작가님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사고의 전환을 되게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게 진짜 한 10년이 됐어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생각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요. 예를 들면 고개를 흔든다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일어선다거나 유튜브에서 신나는 노래를 듣는다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빨리빨리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시켜 먹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연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끝도 없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우울해지고 안 좋은 에너지가 나한테 또 와요. 그래서 약간 딱 차단을 하시거나 끊어내시거나 뭔가 나만의 방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책 나는 건물 없이 월 2천만 원 번다 이 책은 어떤 분들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은 인생을 조금 잘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나도 진짜 조금 재밌게 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실은 오픈이 안 돼서 그렇지 맨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선입견이 없이 바라봐 주시고 정말 이렇게 말대로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데 한 번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사건이 없으면 변호사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저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런 불편한 선입견이 없으면 제가 할 일이 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조금이라도 저를 통해서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또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